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대면화해서 일해야 하는 직업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 숫자가 뒷걸음질 친 게 지난 200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고용 부문이 포함된 이래 1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직보다는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이 정말 나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직업군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는 미국 교육 피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Water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흔히 식당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 종업원, 또 학원 강사들이 직격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3월에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사람은 숙박, 음식점,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순으로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죠. 이들 산업의 종사는 대표적인 임시 일용 기타 종사자는 식당 종업원, 학원 강사, 영화 스태프가 있는데요. 소득이 높지 않은 층이다 보니까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고용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고 해요. 상용직 같은 안전한 일자리는 더욱 안전해지고 임시 일용 같은 불안한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거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도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미국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학, 대학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미국 대학은 더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퍼펙트 스톰으로 줄줄이 문 닫을 위기라는 기사 제목처럼 미국 대학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인 초대형 복합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해요. 동부 지역의 명문대학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사립대들은 아예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1846년에 창립된 일류노이즈의 맹머리 되는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문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교 담당자는 미국의 남북전쟁과 미국 대공황도 잘 버텼는데 지금의 코로나19의 직격탄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1846년에 창립된 대학이 코로나19로 결국에는 폐교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 안타깝고요. 얼만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사립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들은 거의 적정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강좌 준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긴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학 재정 확보의 큰 축을 담당했던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 것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라고 해요. 대학 풋볼 우승 후보인 사우스 캐론의 아이주의 클림슨 대학의 경우 1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포츠 운영 예산 중에 3,100만 달러를 입장권 수입으로 충당을 해왔는데 이게 코로나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수익이 전무한 것이죠. 사실 대학의 폐쇄 결정은 현재 미국 대학 사이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50개 이상의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 수십만 명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을 학교도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이 옅어지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희생시키려던 맹머리 대학의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희망을 날렸다면서 허탈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학 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여드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유학생이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유학생 감소로 미국의 손실이 4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또는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어요.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유학생,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 단축과 취소로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대학 가을 학교의 유학생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소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자협회가 유학생 등을 설문조사에 봤더니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가을 학교에는 미국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미국 국제교육자협회 회장은 미국 정부에서 대학 교육 지원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뭐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직업군 그리고 미국 대학가 소식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이런 피해들이 잦아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